코어 운동의 끝판왕 옆구리까지 슬림하게 러시안 트위스트 무릎을 구부리고 바닥에 앉아서 시작할게요. 상체를 뒤로 45도 정도 기울인 다음 몸통을 왼쪽으로 틀어 3초에서 5초간 정지하세요. 옆구리에 충분히 자극을 느끼면서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 하세요. 허리를 지나치게 틀기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. 마운틴 클라이머 엎드려 뻗쳐 양손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바닥을 지탱하세요.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원래 위치로 가져가는 동시에 왼쪽 다리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 다니세요. 이 동작을 좌우 번갈아 가며 15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. 허벅지가 아니라 배의 힘으로 다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. 허벅지 가장자리